임담호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상심사 2급 실기특강을 여는 시간입니다 2021년도 실기특강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제가 정성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보시고 타반지 작성 요령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 여러분들 쉽게 이런 것을 만드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그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먼저 잔소리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합격하는 그 시간까지 잔소리를 많이 들을 겁니다 이 잔소리는 여러분들 피가 되고 세리해서 합격이 목적지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아주 영향가가 있을 겁니다 첫째 잔소리는 뭐냐면요 실기는 실기 공부는 실기 공부는 특히 노력과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불합격되는 게 실기 공부입니다 필기 공부가 바다와 같은 공부라면 바다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와 같은 공부 너무 넓어요 실기는 저수지와 같은 공부입니다 바다는 물을 뺄 수가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바다는 너무 할 게 많아요 잔채기까지 다 신경 써야 돼요 저수지에서 고기 잡을 때는요 가장 쉬운 방법은 저수지 물 빼면 돼요 물 빼면 고기 큰 고기 6마리 딱 잡으면요 목적 달성 안 합니다 큰 고기 6마리만 줍자 10점짜리 6점짜리 10개 6점짜리 10개만 주면 60점 합격입니다 즉 6점짜리 10개만 맞으면 합격해요 이렇게 쉬울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필기보다 더 쉬워요 실기가 근데 왜 이렇게 합격률이 저조할까요? 이거는 철취하게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 이걸 우리의 소모적 헛발질이라고 하죠 소모적 헛발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축복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 잔소리를 싫지만 잘 받아들여서 피가 되고 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저수지와 같은 공부를 하자 뭐예요? 물 빼면 된다 안 나오는 거 철저히 버리고 모르는 것도 포기하고 즉 영양가 있는 거 10마리만 집자 16점짜리 10마리만 주우면 합격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잔소리를 할 건 뭐냐면요 공부 방법은요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쓰는 게 있습니다 쓰는 게 여러분들은 온통 신경이 쓰는 거에 가 있어요 무슨 쓰는 거 암기 테스트가 아니에요 임상심생 윤리원칙 이런 거 외우면 안 돼요 쓰는 거는 쓰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외우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써야 되는데 이런 공부를 타당도 공부법이라고 합니다 즉 신뢰도 공부법이 있습니다 신뢰도 신뢰도 공부법은 뭐냐면요 신뢰도는 같냐 안 같냐 해요 예를 들면 이 내용이 유능성은 임상심사가 자신의 강정과 약점 이 내용이 똑같은 학벽인데 이 차는 절대로 신뢰도로 채점을 안 해요 타당도로 채점을 타당도는 뭐예요? 맞냐 안 맞냐 즉 비스무리하게 썼냐 안 썼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이해해서 글짓기 시험 쓰는 시험이 아니라 글짓기 시험이다 타당도 있게 글짓기 하는 시험이다 어떻게 왼손으로 비비건 오른손으로 비비건 내 맘대로 그냥 타당도 있게 글짓기 하자 그러면 합격이다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려면 제목이 무엇을 물어보는지 제목을 이해하고 이 제목에 맞는 키워드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쓰는 것은 키워드에 맞게 타당도 있게 자유롭게 왼손으로 비비건 오른손으로 비비건 비비면 된다 그러면 합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벌써 여러분들은 아하 공부하는 거 정말 쉽겠는데 이런 기쁨이 스멀스멀 올라오실 겁니다 이런 기쁨이 안 올라오신 분들은 저렇게 공부해도 되나?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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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을 해야 되는데 불신, 지옥에 가까운 분들은 성격을 고쳐야 됩니다 구호 외치고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믿음, 천국, 불신, 지옥 믿어야 합격이다 그렇습니다 첫째 뭐예요?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 제목이 그 다음에 뭐예요? 제목을 이해하고 키워드를 쓰는 게 그 다음에 중요하다 결국은 실기는 제목과 키워드의 매칭 시험이다 이건 매칭 근데 뭐예요? 자꾸 쓰는 거 이 헛발질 쓰는 거에 신경을 쓰고 맨날 눈만 뜨면 윤웅성은 임상심리아가 자신의 강장의 약도 윤웅성은 임상심리아가 외우고 그 다음 나가면 또 까먹고 또 인상심리아가 맨날 방언연습이 나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외우지 말고 내 마음대로 글짓기 하자 내 마음대로 소설 쓰자 이게 핵심법입니다 다시 한 번 가지만 신뢰도로 공부하지 말고 타당도로 공부하자라고 보면 이게 여러분들의 합격의 지름길로 안내를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문제에 적용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상심사의 윤리원칙으로 유능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를 위반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위반하는 건 능력이 없는 거죠 유능성은 능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유능성의 의미는 간단해요 유능성이란 이거 다 외우지 말고 임상심사가 자신의 강점과 약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그것의 한계를 자각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능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마무리해버리면 됩니다 그냥 대충 여기서 교육훈련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훈련을 통해서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을 만한다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만한다 능력을 키우는 것을 만한다 그냥 어쩌고 저쩌고 소설 쓰면 됩니다 유능성을 능력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개인적인 심지어 문제가 있다는지 개인적으로 주식을 한다는지 비트코인을 한다는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심지어 문제가 있을 때는 유능성이 없는 거죠 딴 데 신경 쓰니까 또 임상심사가 너무 많은 부담으로 인해서 너무 지쳐 있어요 그래서 번아웃이 됐다는지 임상심사가 교만해서 더 이상 난 배울 게 없어 이렇게 잘난 척 교만을 떤다는지 이런 것들이 유능성에 입에 의한다 뭐 이건 상식이죠 이문학적 문제죠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공부처럼 학문처럼 공부하지 말라 이거 그냥 아 글짓기 그냥 아 글짓기 하는 시험이다 말장난 하는 시험이다 소설 쓰고 나오자 이렇게 하면 가볍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특강은 제가 60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60문제 정도 공부하시면 합격선에 여러분들 가까이 나올 겁니다 실기 합격률이 20% 내외입니다 내외 즉 10명이 시험 보면 10명이 시험 보면 2명도 합격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럼 8명은 떨어져요 그런데 8명은 분명히 공부했을 거란 말이죠 필기를 붙었으니까 왜 떨어질까요? 헛발질 때문에 헛발질 어마한 거 공부하고 어마한 거 글자 외우고 답안지 쓰는 요런 거 모르고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지 답안지 쓰는 요런 것도 모르지 드립다 열심히 하고 자고 또 까먹고 드립다 열심히 하고 자고 하얀 모래밭에 열심히 쓰고 파도 지나가면 싹 맨날 몇 달 동안 그것만 하니까 병이 생기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임단문에서 깔끔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포인트 잡고 공부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실기 공부 10일이면 합격할 수 있어요 10문제만 맞추면 되는데 필기보다 훨씬 쉽죠 양이 벌써 줄어드는데 그리고 과목도 실질적으로는요 과목도 심리상담 심리검사 실질적으로는 두 과목 정도뿐이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다 추가적으로 한 두 문제 나오는 거지 이 두 과목 보는데 두 과목에서 10개는 맞추겠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 마십시오 실기 특강 60문제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단계별로 2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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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께 강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앨리스가 제시한 비합리적 신념이에요 비합리적 신념 앨리스 인지 대가리라겠죠 인지 정서 행동 인지 대가리와 정서 마음과 행동이 다 이상해요 왜 무엇 때문에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인지 정서 행동을 다른 말로 합리 정서 행동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가리가 비합리적 신념으로 이루어진 그 다섯 가지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는 우리는 주위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항상 항상 해요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웃기지 마라 사랑과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반드시 유능하고 성취적이어야 한다 웃기지 마라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 또 세상은 반드시 공평하여 하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웃기지 마라 세상은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 일이 내가 바라는 대로 뜻까지 되냐면 끔찍한 일이다 웃기지 마라 내가 바라지 않는 게 더 많다 바라지 바라는 대로 안 이루어지는 게 더 많다 뭐 이런 거 주절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 이런 거 갖고 그냥 글짓기 하면 되겠구나 인간의 불행은 외부 환경 때문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이건 좀 어려운데 통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자신의 의존할 만한 더 강한 누군가가 있다 우리는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자신의 의존할 만한 더 강한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의존성이죠 의존하는 그 자체가 비합민적 신념이니까요 뭐 이런 거 쓰면 됩니다 벌써 5점 먹고 들어가잖아요 뭐 이런 거 하루에 이거 한 30개도 외울 수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우리 1차에서 했던 거 엘리스 모형 우울증에 걸린 남자 우울증 걸렸다 우울증에 왜 걸렸을까 어 걸렸어요 아 그래서 뭐요 선행사건 부모님이 꼭 기쁘게 하는 내 남자가 취업이 잘 안 되는 상황 뭐 여기는 우울증 여기 내용 보면 엘리스의 abcd 모형에 따라서 취업이 안 될 경우 그 취업이 안 됐을 경우에 우울증에 걸린 내 남자의 상담 단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y 회사에 입사하려고 한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p 비합리적 신념 반드시 여기는 이제 신념 체계 신념 체계가 밀리프트 신념 체계 중에서 비합리적 신념이 생긴 거죠 반드시 y 회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떨어지면 부모님이 실망이 클 것이다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려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자체가 비합리적 신념이다 결과 뭐에요 불안과 초조 긴장의 감정이 발생할 것이다 논박 디스폿 그게 아니다 y 회사에서 원세를 내고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끔찍한가 그럼 떨어진 다음에 모두 실망하고 절망할까 아니다 떨어지면 어때 더 좋은 회사로 입사할 거야 전화 이복의 기회가 될 거야 뭐 합격하면 다행이고 그래서 논박을 통해서 긍정의 마음이 생긴다 합리적의 마음이 생긴다 효과 상담사의 논박을 통해서 부모님이 절대로 실망시키면 안 된다 또는 y 회사에 꼭 합격해야만 한다는 당의적 신념이 수정되어 과도한 불안이나 이런 긴장이 경감되고 희망이 찾아왔다 뭐 이런 걸로 글짓기 하는 거야 그냥 어쩌고 저쩌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 예 이런 거 보고 예를 들면 집에 나오다가 똥을 밟았다 선행사건 집에 나오다가 똥을 밟았다 신념책에 기분 좋게 나왔는데 재수 더럽게 없어 똥을 밟아서 나는 뭘 해도 안 된다고 비아미적 신념이 생겼다 결과 짜증과 우울과 분노가 생겼다 논박 웃기지 마라 꿈에도 똥 꿈을 꾸면 복권을 사는데 그래 꿈이 똥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똥을 밟았으니 얼마나 땡 잡았을까 오늘 나한테 대박의 사건이 올 것 같다 효과 그래 나 이참에 노트나 살까 나한테 분명히 행운이 올 거야 이렇게 또 긍정의 효과가 일어났다 뭐 이런 게 이렇게 스토리를 풀어가는 게 시험입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공부를 뭘 해 아 그렇구나 정말 겁나게 재밌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백 인지적 오류 그렇죠 백 인지 뭐예요 대가리 대가리 오류 이것도 백의 인지적 오류에 여섯 가지 백의 인지적 오류가 뭐예요 그건 몰라요 그냥 무조건 외우니까 맨날 그냥 임의적 어떤 결혼을 지지 않는 친구가 없거나 어떤 결혼을 그 증거가 그 증거가 임의되면 불구하고 맨날 이러니까 공부가 진짜 헛발질하는 거죠 결국은 공부하는 방법이 문제예요 인지적 오류 인지가 뭐예요 대가리 오류 삑사리 대가리 삑사리 종류 여섯 가지예요 대가리가 삑사리 나는 종류 여섯 가지 얼마나 쉬워요 임의적 추론 임의적 추론을 자의적 추론이라고 말해요 자의적 지 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결혼을 지지 않는 친구가 없거나 그 증거가 임의되면 불구하고 그 같은 결혼을 내린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어떠한 사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인지적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예를 들면 자신의 메시지에 답변이 없다고 하여 상대방의 의도적으로 회피한다고 판단한다 뭐 더 예를 들면 임단문 카페에서 강의를 들어서 핸드폰을 꺼놨는데 애인이 아 핸드폰을 꺼놨는데 내 제도를 받기 위해서 핸드폰을 꺼놨구나 나는 지금 시련을 당해서 한강으로 가야지 이게 진짜 대가리가 삑사리죠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임의적 추론 자의적 해석 선택적 추상화 선택적 추상화라고도 하고 선택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무시한 채 사소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중요한 건 무시한 채 사소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 때문에 전체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선택적 추상화 보고요 읽어보면 다 1차 대기 때문에 알 겁니다 필기 때문에 또 과잉일반화 하나씩 살펴보고 전체를 해소하는 것 과잉일반화하고 선택적 추상화는 달라요 얘는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너무 잘하려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삑사리를 내는 경우입니다 필기 시험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나 실기 시험의 결과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 나는 시험 망쳤어 이런 거죠 필기에서 우수한 성적 뭐 됐으면 됐지 실기에서 뭐 합격만 하면 되지 뭐 아 나 실기 시험 보는데 90점 뿐이 100점 맞아야 되는데 나 미쳤어 나 죽어야 돼 이거 선택 추상화 삑사리죠 과도한 일바나 한 가지 사건 정치인들은 다 나쁜 애들이야 LH 공사는 다 특이꾸냐 이렇게 생각하면 과잉일바라고 하는 거죠 개인화 자신과 관련이 없는 사건들을 자신과 관련 있는 것처럼 엮어서 하는 것을 개인화 자신이 시험을 망쳤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헤어졌다고 판단하는 거 이것보다 더 쉬운 건 친구 둘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내가 지나가는데 친구들이 대화가 끊겼어요 그러면 니들 뭐야 내 얘기했지 내 험담했지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과 관련시켜서 자꾸 하는 걸 개인화한다 이런 내용 갖고 글짓기 하면 됩니다 이분법적 사고 흑백 논리죠 도 아니면 모와 같은 사고방식이죠 또 여섯 번째 과장축소 또는 의미확대 의미축소다 즉 어떠한 사건을 중요성과 무관하게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또는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또 엄청나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 인간 중심 상담, 인본주의 상담, 촉진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 상담사가 갖춰야 될 세 가지 기본 태도 상담사가 갖춰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무공이죠 그래서 일치성을 진실성이라고 한다 상담자가 상담관계에서 느낀 감정과 태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자세를 말한다 무조건적 수용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존중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적 이에 상담자가 내담자에 입장해서 내담자를 깊이 이해하면서 자신의 역할과 자세를 일치하는 자세 즉 자신의 역할과 자세 이건 뭐냐면요 공감해지는 거예요 내가 요새 슬퍼요 너무 괴로워요 우울증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상담사가 그렇군요 너무 괴롭군요 슬프군요 너무 안타까워요 슬퍼요 이제 가세요 그러면 수다해요 그런데 그렇지만 또 우리가 새로운 인생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사의 역할과 자세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공감적 이해입니다 그래서 공감적 이해 역할과 자세를 일치하는 자세를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문구가 안 들어가면 그냥 공감해요 공감 그래서 일치성 무조건 적성 공감적 이해의 책은 포인트 이거만 하면 뭐 6점 또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갔죠 6번 노동부 성격검사 성격의 빅파이브 빅파이브인이죠 다섯 가지요 외호성 정경 그래서 외호성 정경 1차에서 기억날 겁니다 외향성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호감성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말한다 말한다 의미한다 나타난다 그냥 맘대로 쓰면 됩니다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성질성 사회적 기본을 지키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태도를 의미한다 말한다 나타난다 그냥 사회적 규범 성질성 정서적으로 안정된 정도를 의미한다 말한다 경험 개방성 새로운 개방에 대해서 관심과 수용의 정도를 나타난다 이것만 외울 수 있어요 그냥 외향성 타인과 상호작용 타인과 조화 사회적 규범 정서적 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5점 맞았지 않습니까 너무 쉽지 않으니까 출방합니다 이것도 뭐 엄청나게 나오죠 체계적 분감법의 원리 및 시행 순서 원리는 뭐예요 고전적 조건 형성에 기초한 상호 억제 원리다 고전적 조건 형성이 불안 감소거든요 그래서 불안 감소 체계적 분감법은 대표적인 불안 감소 기법입니다 상호 억제 원리는 뭐냐면요 불안 감소를 하기 위해서 근육이완을 하죠 근육이완과 근육이완과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불안과 불안 요소 불안 요소와 근육이완은 서로 서로 양립할 수 없다 서로 웬수지간이래요 상호 억제 서로 상호 교류가 아니라 상호 억제다 짤리는 거예요 근육이완과 불안의 요소는 서로 함께 할 수 없다 억제해야 된다 그래서 상호 억제 원리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 소설 쓰면 되죠 체계적 분감법은 고전적 조건 형성에 기초한 원리로써 근육이완과 불안의 요소는 서로 상호 억제를 해야 된다 서로 양립할 수 없다 병행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의미는 뭐예요? 근육이완을 통해서 불안을 감소하는 기법이다 상식적으로 보고요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나오고요 여기서는 단계니까 근육이완 내담자에게 근육이완의 긴장을 이완시켜서 근육이완을 가리키는 것 불안의 목록 자성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들의 목록을 작성해서 불안을 가장 약한 것부터 시작해서 약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올려서 약한 게 해조되면 그 다음 단계 올리고 또 이게 불안이 감소되면 또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올려서 세 번째 단계 체계적으로 둔감화해서 점점 불안을 둔감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홀랜드 이론에 홀랜드 이론에 여섯 가지 직업적 유형을 설명하시죠 뭐 홀랜드 이론 우리 엄청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1차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현탐의 사진관 그래서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치형, 관습형이다 그래서 영어에 약자를 써서 리아색 이론이다 리아, 아, 아니죠 리아 사회형, 리아색 이론이다 그래서 서로 반대 유형이죠 이렇게요 현실형, 현타민의 사진관 현실형은 뭐예요? 기계 도구 조작을 좋아하고 사회적 기술, 사람관계를 싫어한다 탐구형, 분석적이고 혹심이 많으면 반대 유형인 리더십이 부족하다 예술형, 표현이 풍부하고 독창적이며 자유로운 영혼이고 규범적 기술을 싫어한다 사회형,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사람을 돕는 일을 좋아하지만 또 기계 도구에 대한 내용들은 싫어한다 진치형, 조직의 목표, 경제적 목표, 리더십은 발달되지만 반대 유형인 탐구형의 분석적인 것은 싫어한다 관습형, 체계적으로 자유를 잘 정리하고 기록을 잘 정리하는 방법은 반대 유형인 예술형의 심미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문제 보면, 우와! 교수님, 이 정도는 할만한데 저는 여기서 숨이 확 막히네요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문제 오히려 겁나 쉬워요 다음은 38세 미혼 여성의 다면적 MMPI 검거 결과에 이를 들어 수검자의 임상적 특징, 임상적 특징 가능한 진단명 주를 사랑하는 방어기제에 대해서 간략히 너무 많이 쓰지 말라, 이렇게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그냥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된다고 제가 보여주려고 쓴 거예요 이거 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은 뭐하러 이거 공부해? 사법고시 다 외우지, 법전을 다 외워버렸지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런 거 외우면 안 됩니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무작정 외울까 봐 겁나요 포인트만 잡아요 그래서 간략히 기술이에요 간략히 기술 안 하면 채점점 화내요 이렇게 다 쓰면 그럼 여기서 간단하죠 점수 보면 L, F, K 그림 보면 뭐예요? L, L, 76 높잖아요 F는 40이네요 낮고 K는 높네요 뭐예요? V자형이다 V자형이다 이거 하나 써먹어요 여기서 여기서 V자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뭐가 높아요? L이죠 Right, 거짓말 척도 K, 규정 척도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것들은 얘는 세련되지 못하게 거짓말하는 거 얘는 아주 세밀하게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뭐예요? 방어 척도에 해당한다 자기를 거짓말로 방어하는 방어 척도가 높다 라고 보면 됩니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척도 1, 2, 3 쭉 보면 여기서 제일 높은 게 뭐예요? 8이네요 1, 1, 85 그 다음에 78 나머지 볼 거 없어요 높은 거 두 개 잡는 거예요 두 개 아 그러면 1번 척도가 뭐예요? 우리가 맨날 하는 거죠 건우와 히바니는 나왔네요 1, 건강 염려증 3, 히스테리 딱 나왔네요 그러면 아, 가능한 진단명 건강 염려증 히스테리 여기서 보게 되면 임상적 특징은 뭐예요? 아, V자형으로써 거짓말 척도와 규정 척도가 높기 때문에 방어영의 유형에 해당한다 라고 쓰면 됩니다 방어영의 유형에 쓰고 그리고 건강 염려증과 히스테리 환자 또는 만성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도 나타난다 라고 보면 됩니다 특징 나왔죠 뭐 이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같은 유형이니까요 그래서 가능한 진단명은 신체형 장애 뭐 전환장애죠 신체형 장애 전환장애나 전환장애나 신체형 장애가 있고 뭐 또 히스테리 증상이 있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진단명 하나만 쓰면 되겠죠 그냥 전환장애 신체형 장애 중 전환장애에 해당한다 주로 사용하는 방어 기자는 뭐예요? 아, 부인 억압에서 이런 신 아, 그거 아냐 이렇게 해서 부인하는 거 또 억압 무익스테리를 집어넣는 거 이런 아픈 거를 막 아프다 괴롭다는 걸 그냥 집어넣고 또 히스테리 뭐예요? 우리 애인은 올드 미스 히스테리가 이만이처만 이렇게 해서 나 아니거든 이렇게 부인하거든 뭐 이런 것들 이런 방어 기자를 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가 땡 잡았어요 그냥 답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이런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아, V자형에 해당한다 그리고 거짓말 척도와 규정 척도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방어 척도가 세다 라고 보고요 또 건강 염려증과 히스테리 증상이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진단명은 신체형 장애 중 전환장애에 해당하고 방어 기자는 부인과 억압을 쓴다 이 정도만 쓰면 6점 맞았습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의하려고 해요 이런 거 다 쓰지 말고요 이런 것들을 외우는 분들이 다 불합격돼요 그래서 1, H, S, H, Y, P, O, C, H, O, N, D, R, I, A, S, C, I 이런 거 외우는 분들 이런 것들을 뭐하러 외우려고 해요 그냥 답이 타요 채점자가 원하는 게 이건데요 전환장애 그냥 부인 및 억압 또 여기 보면 아 방어적도가 높다 건강 염려증과 히스테리 증상이 있다 V형에 해당한다 요만큼만 쓰면 6점이에요 너무 쉽지 않나요? 이걸 부르고 엄한 걸 공부하니까 시간 낭비 스트레스 받는 거죠 10번 기능성 기억장애와 기질성 기억장애의 예를 한 가지 쓰고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 나와서 또 울렁증이 있어요 그래서 울렁증이 있는 걸 해결하는 겁니다 물론 또 시험이 잘 나가고요 기능성 기억장애 나오면 기질성 기억장애 있고요 기능성 기억장애는 기억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기능성은 기능성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심리적 심리적이라고 생각하면 기질적은 뇌죠 뇌기능 뇌 뇌 기질적은 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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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질성 기억장애는 교통상후의 뇌손상 뇌손상이라고 뇌손상 기질성 기억장애는 뇌손상으로 인한 기억장애에요 그래서 뇌손상으로 인해서 기억장애를 느끼는 것이다 뇌손상은 뭐가 있습니까? 뭐 교통상오도 있겠고 또 뭐가 있어요? 뇌손상 같은 경우는 어떤 노아를 인해서 노아가 알차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노아를 인해서 기억상실이 있는 걸 기질성 기억장애라고 한다 또 기능성은 뭐에요? 친구가 교통상오를 당하는 관객을 목격하는 당시의 사고 장면에 대한 기억을 일시적으로 읽는다 이건 뭐에요?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정신적 기능성 기억장애는 그냥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일시적으로 이런 트라우마 같은 거 또는 혜리성 장애 내가 생각 없이 아는 거예요 내가 생각 없이 아는 거에요 내가 생각 없이 아는 걸 무의식의 업에 집어내는 거 그래서 기억을 안 해버리는 거 혜리성 기억장애 그래서 심리적인 거 심리적 요인은 기능성 또 뇌손상 유무는 기질성 이거 갖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씩 들고 차있죠 뭐 이런 거 이거는 트라우마니까 심리적인 거고 이거는 뇌손상이니까 기질적인 거다 그러면 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예를 만들어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포인트만 잡으면 아 기능성은 심리적 요인 기질성은 뇌손상 요인 이걸 그냥 글짓기 하자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잡아내면 돼요 이 포인트를 못 잡아내면 맨날 그냥 무슨 내용을 읽고 까먹고 읽고 까먹고 단어 하나 놓치면 또 다시 책 보고 이런 공부하면 안 돼요 아 심리적으로 기억장애가 있는 것 같고 글짓기 하자 뇌손상으로 기억장애가 있는 걸 글짓기 하자 이렇게 되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방어기제의 의미를 쓰고 방어기제의 유형 이건 우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방어기제 방어기제가 뭐예요 무의식의 무의식의 불안이죠 불안과 공포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불안과 공포를 방어하는 것을 심리적 기제를 방어기제라고 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런 것 같고 여기서 그냥 글짓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려고 이걸로 아 그리고 무의식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라고 쓰는 정신적 기제를 방어기제라고 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억압을 많이 했죠 억압 무의식으로 집어넣는 거 부정 현실을 거부하는 거 투사 남탓하는 거 합리화 그럴듯한 구실을 붙이는 거 승화 사회적으로 용인의 형태로 승화하는 거 부인 부정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거 반동 형성 반대를 행동하는 거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번 갑니다 신뢰도의 종류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합니다 신뢰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 A라는 검사를 똑같이 다시 했다 그래서 이걸 검사해서 재검사한다 똑같은 측정 정보를 똑같은 대상자에게 두 번 실시해서 한번 그 결과와 일관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동형 검사 신뢰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문항을 만들어서 동일한 대상자에게 실시했을 때 그 결과의 일관성을 알아보는 것을 동형 검사 신뢰도라고 한다 반분 신뢰도는 어떠한 설문 문항을 반으로 나누어서 측정 도구간의 그 결과를 일관성에게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반분 신뢰도의 종류는 앞뒤로 나눈다 전후 반분법 홀수 짝수로 나눈다 기후 반분법 서로 짝진 임의대로 배치한다 짝진 임의배치법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써두고만 안 써두고만 내적 일관성 신뢰도 문항 내적 합치도죠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방목을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 이것도 통과시킵니다 그냥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냥 이렇게 마무리해도 됩니다 어차피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이 종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종류를 맞게 썼냐 안 썼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갑니다 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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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죠 얄롬 얄롬 시벨롬 우리 계속 시벨롬 또 처음 듣는 분 놀랄까봐 시벨롬 프랑스어로 잘생겼던 사람을 시벨롬이라고 합니다 얄롬 얄롬 시벨롬 하죠 이름이 찰지게 붙습니다 시리에 6가지 얄롬 11가지 중에서 6가지만 쓰면 됩니다 이런 거 어떻게 외워요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집단 응집력 그래서 집단 응집력이란 집단 상담시 집단원끼리 서로 으쌰으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소설을 이걸 다 어떻게 외워요 따뜻함 편안함 소속감을 느끼고 집단을 가지고 있고 여기 이건 헛발질이에요 그냥 집단 응집력이란 집단 상담속에서 집단의 구성력끼리 서로 느끼는 으쌰으쌰 서로 동기와 가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보편성 문제의 일반화 즉 집단 상담이 되니까 나만 문제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구나 해서 보편성을 알 수가 있다 정보 전달 서로 집단원끼리 서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타주의 남을 잘 배려할 수 있다 정화 카타라스 서로 집단원끼리 정서를 교환하면서 또 자기 카타라시스를 해소할 수 있다 뭐 해소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뭐 희망을 심어주기 서로 집단원끼리 희망을 심어준다 서로 집단원끼리 서로 모여서 모방 행동한다 또 집단원끼리 서로 실전적 요인들 서로 잘 살자 그래서 궁극적 서로 삶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주절주절 쓰면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할 때는 이런 걸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걸 외우지 말라고 제가 써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외울 때 얄롬이 항상 여섯 가지만 나와요 열한 가지 다 외우는 사람 바보 천체예요 심한 말로 또 게트레이 게트레이 이거 뭘 외워요 항상 나오면 여섯 가지인데 실기도 똑같이 나와요 집단응김력 보편성 정보전달 이타주의 정화 또 사회와 기술 그렇죠 집단응김력 이걸로 그냥 외우고 나머지 글짓기 하자 이름은 끝났습니다 정신장애의 치약성 스트레스 모델 치약성 스트레스 이거 1차 때 많이 했죠 스트레스가 받는데요 치약성 뭐예요 소인이죠 소인 소질 유전적 환경적으로 뭐가 약해 그런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장애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통합적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통합적 이해 특정한 장애에 걸리기 쉬운 개인적 특성인 치약성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심한 스트레스가 서로 연결해서 정신장애가 이뤄진다 치약성 개인의 소인 소질 이런 것들이 병합해서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와 연결돼서 정신장애가 이뤄진다 뭐 이런 걸로 그냥 간단하게 글짓기 하면 깔끔하게 또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MMPI나 BDI BD는 뭐냐면 BDI는 BD는 BD는 아론 백 백이지 백 인지 인지 치료 인지 D는 우울의 우울 depression 우울 대가리가 우울한 검사예요 대가리가 얼마큼 우울한지 안 우울한지 대가리가 우울한지 안 우울한지 검사하는 것을 BDI라고 해요 이거는 객관적 자기보고실이에요 얘를 몰라도 돼요 이게 뭘까 어렵네 하지 말고 그냥 아 객관식 보고식 객관식 자기보고실이라는 것은 그냥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1번 나는 우울하다 오케이 나는 안 우울하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체크하는 것을 자기보고형 검사라고 합니다 이런 검사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세 가지 써라 즉 MMPI나 BDI는 또 뭐요? 득포함 나왔네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얘를 몰라도 아 그냥 객관식 검사의 장점과 단점은 뭐냐 객관식 검사니까 검사가 시행과 채점 해석이 간편하다 또 응답이 용이하다 또 시간과 노력이 절약된다 또 객관성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할 수 있다 왜? 시험 문제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개 찍어서 가자 또 이걸로도 만들 수 있어요 검사의 시향이 용이하다 검사의 채점이 용이하다 검사의 해석이 간편하다 이게 세 개 써도 6점이겠네요 얼마 쉽죠 얼마 쉬워요 단점은 뭐예요? 객관식이니까 사지선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검자의 사회적 바람쇄로 나는 거짓말을 싫어한다 그렇다 나는 매우 정책하다 그렇다 나는 의리가 있다 그렇다 그래서 사회적 바람쇄로 그냥 쭉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수검자의 일정한 흐름에 따라서 응답할 수 있다 이런거죠 대학에서 많이 해요 김덕기 교수 강의평가 매우 좀 매우 좀 매우 좀 오케이 끝! 다가자 이런거 수검자가 자기 이해와 강의 없이 협조적인 대답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 이것도 똑같은거죠 매우 만족 매우 만족 이거죠 삼성전자에서 많이 해요 핸드폰 엊그저께 저도 수리했는데 전화와서 자 어떻게 고객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매우 만족 다 만족이다 이런거 뭐 이런거죠 뭐 이렇게 했으면 될 것 같고요 투사적 검사의 장단점을 차기해 보시고 투사 이거 반대죠 투사의 검사는 가장 대표적인게 로샤의 잉크 반전 검사입니다 그래서 잉크를 떨어뜨린 다음에 이런 반으로 접어서 이런 모양이 나왔죠 이 모양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라고 하는게 투사 검사입니다 장점은 얘가 지금 어떤 상담 이 사람이 이 상담자가 어떤 의도로 이 그림을 물어보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어가 어렵다 또 이 그림을 보고 점점 많은 반응을 해요 뭐 나비 모양 같다 뭐 동물의 뼈 같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반응이 독특하다 또 반응이 풍부하다 또 반응이 풍부하다 무의식적 내용이 반영된다 뭐 이런 거고요 단점은 그럴 것이다 에요 무의식 세계니까 100% 맞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낮은 신뢰도 낮은 타당도 또 반응에 대한 상황적 요인 상황적 요인 그렇죠 뭐 기분에 따라서 틀려지고 또 이 상담자가 남자냐 여자냐 또 흑이냐 백이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또 검사자에게 전문적인 또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갑니다 집단의 심리검사 중 집중경향척도인 대표값을 알아보는 대표값 집중경향치 집중경향척도는 집중경향치죠 그래서 1 1 1 2 2 2 1 1 2 2 2 3 3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제일 많은 빈도수 있는 걸로 대표선수를 만들 거야 이게 뭐예요 최빈값 나는 이거를 다 더해서 사례수로 나눔 값으로 할 거야 이건 뭐예요 평균값 나는 가운데 있는 선수로 대표값으로 할 거야 중앙값 그래서 알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중경향치 집중경향척도라고도 하고요 18번 갑니다 합리정서상담이론 합리정서상담이론이라고 하고 인지정서상담이론 또는 인지정서행동 합리정서행동 또 같은 맥락입니다 앨리스 개인의 파멸로 불어가는 근본적 문제 비암미역 신념이다 비암미역 신념의 뿌리는 당위성의 오류 세 가지 그래서 암문제하고 또 맥락을 같이 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반복하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당위성 나는 꼭 성공해야 된다 타인에 대한 당위성 타인은 나를 꼭 존중해줘야 된다 조건에 대한 당위성 세상은 공정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당위성의 오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갑니다 웩실러 지능검사의 양적 분석에 포함돼야 할 야용을 세 가지 이것도 겁나게 있어 보이죠 그런데 별것도 아니에요 양적 분석 즉 점수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웩실러 지능검사를 점수화 시켜서 분석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웩실러 지능검사 예를 들면 10점 맞았다 20점 맞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래서 아 웩실러 지능검사가 몇 점이다 하면 현재 지능을 파악할 수 있다 양을 파악할 수 있다 양을 정량적 검사라고 합니다 병적 기능 웩실러 지능검사예요 웩실러 지능검사는 뭐예요? 언어성 검사가 있고요 동작성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동작이 뭐가 안 된다 그래서 병적 지능을 파악할 수 있다 라고 보고요 또 언어성 점수와 동작성 검사는 이 점수를 서로 비교할 수 있다 양으로 또 웩실러 지능검사 소검사 간의 점수들도 분산해서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소검사 점수들을 분석할 수 있다 현재 지능을 파악할 수 있다 병전 지능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뭐 간단하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쓸 거 없죠 이런 문제 나오면 내용을 세 가지 쓰시오 라고 쓰면 현재 지능의 파악 1 2번 병전 지능의 파악 3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의 비교 이것만 써도 됩니다 해설 안 써도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문제 보면 포함되어 할 내용이에요 내용을 세 가지 쓰시오 즉 쓰고 설명하시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험 문제가 간단 간단해요 여러분 보세요 시험지 출제자도 어마어마하게 채점해야 돼요 길게 자세히 안 봐요 키워드만 보면 그냥 맞냐 안 맞냐 뭐지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쓰는 거 짜증내요 읽을 시간도 없고 제가 대학에서 4학년 애들 이렇게 면접 지도나 보면 자기 속에서 빼앗 빼가겠어요 짜증나요 잘 안 보게 돼요 이런 거 가반지도 마찬가지예요 빼곡히 쓰는 거 별로 안 봐요 그냥 포인트만 딱 딱 딱 간결하게 들어간 거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포인트만 그러면 오케이 합격 이거 보는 겁니다 즉 출제자는 채점자는 이 문제를 아냐 모르냐 이걸 보는 거지 이 문제를 논술적으로 잘 썼냐 안 썼냐 이런 대학 수능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아 이 문제를 아냐 모르냐 아 이 문제 공부했구나 라고 하면 점수를 주고 싶어서 환장을 합니다 이거 꽁납니다 왜 새끼입니다 웩실러지능검사 아동용이죠 네 가지 지표 언지작처죠 언지 언이 입 닥쳐 언지작처 우리 많이 했죠 그래서 언지작처라고 하고요 각 지표별 소검사를 한 개씩 쓰려요 8점 짤이에요 소검사 하나 쓰면 되겠죠 언어 이외에는 뭐요 공어의 그래서 소검사 공통성 어휘 이해 공어의 지각출원은 뭐예요 토막자기 동그림찾기 행렬출이 이건 외워주세요 작업 기억지는 숫자 순차 연결 처리 속도는 뭐예요 기호쓰기 동영찾기 이렇게 이만큼은 외워두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이것도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위스크 웩실러 지능검사 아동용의 언어 이해 지각출원 처리속도에 대해서 포함하는 핵심소검사 항목을 모두 쓰죠 모두니까요 언어 이해 언지작지중에서 공어의 지각출원 토막자기 공통성 행렬출원 처리속도 기호쓰기 동영찾기 이렇게 쓰시면 또 6점 맞습니다 오히려 이런 건 굉장히 쉽습니다 22번 이것도 또 교수님 이거 또 걱정되네요 걱정되는 거 절대 없어요 땡 잡았습니다 다음은 50대 여성 내담자의 웹실러 지능검사 결과이다 이를 대로 답합니다 여기서 쭉 보면 뭐예요 어휘 문제가 크고 점수가 9, 8, 7 어 이쪽에 여기는 언어성 검사가 높고 여기는 동작 빠차토모바 동작성 검사가 낮네요 그러면 언어성 검사가 동작성 검사보다 높다 즉 동작성 동작 움직임이 싫다 이거예요 게으른 것도 있지만 이게 나타난 거예요 마음이 역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작성 검사가 높다는 것은 우울한 증세다 우울증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적 진단의 종류 두 가지와 함께 감별 진단을 위해 고려하는 사항 네 가지를 기술하시러 나왔네요 어려운 것 같지만 별것도 아닙니다 정신과적 진단은 주요 우울장애 범불안장애 주요 우울장애이기도 하고 또 지속적 우울장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 우울장애는 2주 연속 계속 우울한 감이고요 범불안장애는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불안 때문에 정상생활이 힘든 거죠 그러면 이걸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요 감별 진단을 위한 고려사항 6개월 이상 정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불안이 오는 것을 범불안장애 요소의 진단 요소다 라고 쓰면 1번도 하나 되겠죠 하나 또 2번 지속적으로 우울신 상태가 2주 연속되는 것을 지속적 우울장애로 판명된다 두 개 나와겠죠 두 개 세 번째는 주의산망과 욕구 불만을 참지 못하는 성향은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3개 쓰면 되겠죠 강박장애의 반복적인 생각이나 회피행동은 범불안장애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나 범불안장애의 반복적인 생각들은 보통 강박장애에서도 보아서는 보이는 비현실적 비암지적으로 보이는 뭐 쭉쭉 이런 것만 안 써도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서도 불안은 언제나 존재한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불안에 대한 간별이니까요 또 광범위한 불안과 걱정은 우울장애 양극성장애 및 정신병적 장애에서도 흔히 동반되므로 이러한 상태에 과도한 불안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를 범불안장애로 진단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구별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4개만 간단하게 골랐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내담자가 신경학적 검사상 특별한 소견이 없이 즉 신경학적 검사에는 뭐 이렇게 뇌에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최근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 내담자에게 나타난 숫자외우기 산수문제 점수의 상대적 저하 즉 숫자외우기 산수문제 이런 것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들의 저하는 어떤 걸 뭘 의미하냐 숫자외우기는 즉각적인 기계적 뭐 전화신능력 주의력 숫자외우기는 주의력 결핍이다 주의력이 안 된다 주의력 결핍이 있고요 산수문제 청각적 기억력 연속적 능력 이런 것들이 안 된다 왜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동작성 지능은 비언어적 추론 능력과 개념 형성 능력은 물론 동작의 협응 능력을 통해서 비언어적 능력을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4번이 마지막 히든이에요 문제상에는 내담자가 신경학적 검사상 특별한 소견이 없이 최근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숫자 외우기 산수문제의 점수에 저하 동작성 지능의 전반적인 저하는 결국 내담자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의력 결핍 주의력 저하 불안 낮은 동기를 위해서 정신운동성 시연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즉 이것만 써도 됩니다 이런 거 안 써도 되고요 하나씩 그냥 개념을 뭐 이렇게 산수문제는 청각적 기억력과 연속적 능력을 체크하고 숫자 외우기는 주의력, 집중력을 체크한다 뭐 이런 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양념이에요 양념 김치하고 똑같아요 김치 담는 거 하고 양념을 많이 넣건 양념을 안 넣어드려도 군대 김치는 양념 별로 안 넣거든요 양념을 안 넣어도 김치는 맞아요 종같이 김치도 양념이 적당히 들어가도 김치고 엄마표 김치 양념이 많이 들어가도 김치고 즉 엄마표 김치나 군대 김치나 김치에요 타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참고해도 되고 안 참고해도 되고 나는 이걸로 마무리하겠다 라고 하면 또 아름다운 답이 됩니다 순환성 장애의 진단 기준을 세 가지 쓰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세 가지 순환성 장애 이걸 알아야 돼요 문제를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순환성 장애는 딱 하나에요 뭐냐면 이 세 칸이 있으면 맨 위에가 뭐에요? 초증 제일 높은 거죠 그 다음에는 뭐에요? 경조증 경조증 다음에 밑에 나오는 게 순환성 장애에요 순환성 그래서 경조증하고 왔다 갔다 경계선에 붙는 거 이게 순환성 장애에요 그러면 여기에 진단 기준은 뭐에요? 기분사파에 해당하지 않는 경조증 증상과 우울증이 최소 2년 동안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네요 진단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기간 동안 경조증 기간과 우울 기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아무런 증상이 없는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주요 우울사파 조증 경조증 사파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여기가 없으니까요 뭐 이런 것도 이런 것 같고 이제 2라스니까 조증 경조증하고 안 겹치던 이 부분이다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기분사파에 해당하지 않는 경조증 증상과 우울증이 최소 2년 동안 다수의 기간이 이렇게 나타난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여기는 뭐 기분사파가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걸로 또 말장난 또 글짓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이런 것도 순환성경에 뭐 세 가지니까 하나 더 쓰면 이것이겠네요 이러한 증상들은 사회적 직업적 기능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형에서도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뭐 그렇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만 골랐으면 될 것 같고요 심리상담중 내담자가 침묵을 할 텐데 이런 거는 인문학 문제예요 상담 중 내담자가 침묵하면 이거 네 가지가 되겠어요? 400가지도 넘어요 그냥 이런 건 정답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타당도 있게 쓰면 돼요 왜 침묵할까? 말하기 싫으니까 이걸 뭘 공부해요 내담자가 말하기 싫어서 두 번째 내담자가 피곤해서 세 번째 상담자가 못생겨서 4번째 컨디션이 안 좋아서 5번째 멀리서게 너무 복잡해서 6번째 생각을 정리하려고 4번, 7번째 상담자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담자가 초기 관계 형성이 두려우면 무서워서 말을 안 하고 또 적대감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저항감 때문에 말을 안 하고 또 자신이 스스로 해석하고 생각을 정리하느라고 또 피곤해서 또 더 이상 할 말이 생각 안 나서 이런 거 쓰면 다 답해요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야 이런 문제가 항상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와요 이런 문제를 쓸 수 있으면 6점짜리 세 문제면요 몇 점이요? 18점 먹고 들어가요 60점 합격해서 그 자체로 인문학적 글을 쓸 수 있는 글짓기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 다 책에서 안 봤는데 이러면 불합격해요 문제 보고 침묵 한두 개 계속 그렇지 내담자가 상담자가 말하는 게 짜증이 나서 이런 거 쓰면 다 표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초기 면도함 시 행동 관찰의 평 초기 면도함 시 행동을 관찰해요 뭐 어떻게 행동해 정시에 잘 도착했나 외모나 인상은 뭘 감고 갔나 안 감고 갔나 또 면담 태도 건방진가 안 감고 갔나 잘 듣나 안 듣나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콧구멍을 파나 안 파나 손 뜨면 뭘 뜨나 안 뜨나 내 남자의 정수적 반응 뭐 이런 거 그냥 쓰면 다 답해요 26번 바람직한 상담 전결을 위한 마찬가지죠 상담 전결할 때 잘 전결해야죠 그래서 이별의 감정을 타르고 또 상담성과에 대해서 평감의 문제 해결을 다지고 추후 상담에 대해서 논의하고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니까요 세 가지만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이런 거 쓰지 말라고 여기서 이거 외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상담원 상담자 이런 거 외우는 사람 분명히 있다니까요 이거 외우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책 보지 마세요 책 보면 다 외우려고 그래요 그냥 이별의 감정 타루기 상담 평가에 대해서 상담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문제 해결을 다지게 추후 상담에 대해서 논의하게 안녕 빠이빠이 이것도 답이겠죠 27번 임상적 면접에 서면보고서 면접에 임상적 면접에 임상 일반 면접이 아니라 임상적 면접에 병적 면접이죠 서면보고서에 표함될 거 임상 병이니까 환자에 대해서 신상 정보 추후 성은 어디 아픈가 또 현 병력이나 현재 병 현 병력 또 과거 병력 또 병전 성격 개인력 가족력 정신상태 정신상태 검사 이런 거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실기 굉장히 쉬워요 28번 내담자를 면제 평가할 때 사용하는 행동평가 방법 행동평가 차례겠죠 세 가지 행동적 면접 관찰에서 하는 거 질문지에서 하는 거 또 평정적도 평정적도는 뭐냐면요 정으로 평가하는 거 정으로 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외연적인 행동 이런 거 보고 평가하는 거 이런 거 같고 그냥 아 관찰 이런 것들은 각각의 설명이니까 이제 짧게 하는 거죠 내담자의 구체적인 문제 행동 문제 행동을 유지시키는 상황요인 문제 행동 뒤에 숨은 결과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내담자의 행동적 평가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요건 통과 아니면 예를 통과시키고 내담자가 현재 문제와 함께 그 문제를 유지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과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보는 것을 행동적 면접에 변화한다 또 예를 쓰든지 그냥 맘대로 글지게 하면 돼요 관찰법 행동평가에서는 자연적인 상황에서의 관찰법 통제된 관찰법 자기 관찰법 자기 관찰법 등을 통해서 사용한다 끝 질문지 질문지나 평정책도 같이 간단한 지필 검사를 내담자의 외연적 행동이나 물론 우울 불안 이것도 안 써도 되겠죠 내담자의 외연적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즉 이거를 썼냐 안 썼냐 이거를 아냐 모르냐 여기서 이거를 아냐 모르냐 이거를 보는 거지 이거를 얼마큼 잘 썼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이거를 잘 썬 것처럼 정확하게 외우려니까 주객이 전제되는 겁니다 삑사리가 나는 겁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공부해요 오케이 행동적 면접 행동을 보고 파악하는 거 관찰 관찰에서 파악하는 거 질문지 통해서 파악하는 거 이걸로 소설주작 끝 6점 맞았지 않습니까 신경심리평가에서 신경심리평가는 뭐예요 뇌제 뇌 주요 평가 영역 뇌니까 지능 영역을 쓰는 거 이건 필요 없겠죠 설명 또 기억과 학습 뇌 언어 기능 주의력과 정신소리도 시각 구성능도 집행력 실행 능력 성격 및 정서적 행동 이것만 계속 외우면 돼요 쉽지 않습니까 30번 갑니다 MMPIP의 2개 적도 상승 분석에서 이런 거 나오면 정말 땡 잡았죠 뭐 아름답게 권우와 시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선 안내 그래서 4번 뭐예요 반사회성 9번 뭐예요 경조증 아 반사회성과 경조증에 대해서 다섯 가지 쓰는 겁니다 그러면 특징 반사회성 충동적 반항적 성격이고 공격적이다 또 자기중심적이고 대행관계가 잘 안 된다 사회적 가치나 기준을 무시한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말한다 뭐 이렇게 또 이런 거 뚫목장 쭉 쓰면 됩니다 사고 부산이니까 뭐 여기도 경조증 그래서 지나치게 에너지가 표출된다 또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건 경조증에 해당하죠 이런 거 이렇게 풀면 오히려 쉬워요 아 척도 반사회성과 또 경조증의 특징에 대해서 쭉 다섯 가지 나열하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가 땡 잡은 문제입니다 뭐 이런 문제 나오면 다 해석할 수 있고 기본적인 뭐 상식적인 문제 나오면 또 뭐 글짓기 할 수 있고 또 조금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로저스 일무공 이렇게 키워도 외우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여러분 실기공부 아주 재미있고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60번 문제까지 있는데 30번 문제 가고 30번 문제까지 설명하고 저도 지금 막 또 입이 또 바짝바짝 또 말려가고 혀가 안 들어갑니다 커피 한잔 먹고 또 31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